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큰일났어 아 진짜 요즘 괜찮은 거 같아요 다시 좀 잘하겠어요 아 진짜 안 하셔도 돼요 이 권아옥이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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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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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